BTS 멤버이자 프로듀서이고 어거스티디나 바이시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음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도 제 이야기를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의도한 그대로의 메시지와 사운드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믹스 마스터까지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죠 제 작업실에 스피커들 그리고 갤럭시 버즈2 프로입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냥 진짜 좋아서 쓰는 거예요 I'm gonna go right I'm gonna go right 고마워요 I'm gonna go right